여의도 여기서 내리려고 딱 서있는데 시골에서 올라오는 할아버지 할머니인가 봐요. 할아버지가 이 모양을 딱 보더니 할머 이게 뭔 꽃잎이요? 옆에서 있었기 때문에 저도 코스모스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안다는 말이 이게 뭔 꽃잎이에요? 육종 마늘이구만. 그래도 웃음이 나왔어요.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게 무슨 육종 마늘이야? 코스모스나 국한 뭐 그런 거지 육종 마늘이야? 육박을 지르시더라고. 저는 웃음도 나왔지만 할머니 입장에서 보면 도마에서 마늘 딱 자르면 단면도가 저기 딱.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어요. 그런데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또 부하고 안 친하시니까 꽃백이 생각은 못하는데 할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할아버지 말씀을 받는 것 같고 딱 뇌리를 스치는 게 상대방을 헤아려지지 못했구나. 나만 피곤하다고 집사람이 반겨주지 않았다고 화나면서 왔는데 저도 뭐 힘들지만 사실 집안 가서 남대로 좋은 것도 먹고 바람도 쐬고 막 그래도 한 잔 먹고 오잖아요. 집사람은 계속 아이들하고 그냥 똑같은 일상을 다람쥐 채파키들듯이 하는 게 누가 더 힘듭니까 따져보는. 그걸 제가 헤아려지지 못했구나를 느꼈어요. 반성을 하면서 지하철을 내리자마자 건너가서 방향을 틀어서 집으로 가가지고 여보, 여보, 아까 내가 화내서 미안해. 좀만 참아.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. 그때 집사람이 딱 깨어나면서 아까 화내서 미안해. 그날 아주 그냥 저희 집사람하고 그냥 긴 밤을 보냈어요. 상대방을 헤아려준다는 게 다 아는데 쉽지 않거든요. 이 할아버지, 할머니 말씀을 딱 들으면서 딱 급 깨우침을 느껴가지고. 그러네요. 화낼 거, 싸울 거를 미연에 방지해가지고 아주 행복한 걸 보냈다는 게 되었어요. 행복한 아침에 오니까 딱 이렇게 행복하면 더 느껴지네. 그런데 그것도 대단하세요. 그런 한마디나 느낌을 놓치지 않고 그걸 내 인생에 바로 적용을 한다는 것도 그 19년의 노하우인 것 같아요. 정말 평생 쉬지도 못하고 1년에 두 번 쉬시면서 새벽 4시부터 나와가지고 일하시는 업무들도 보고 하루 종일 까시면서. 저도 좀 도와드려봤는데 2시간만 까니까 마비가 오더라고요, 허리가. 그랬는데 어머니, 아버지는 평생 하시잖아. 저는 얼마 나이는 안 됐지만 어르신들 통해가지고 정말 배운 게 너무 많아요. 그 인생 철학을 돈으로 환산하자면 수십 조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또 드리고 싶은 것은 상대방을 생각한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.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는 얘기가 있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얘기가 있잖아요. 정말 전통시장도 우리나라도 힘들더라도요. 좀 더 함께 으쌰으쌰하면서 가라고 아무튼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. 아무튼 끝까지 우리는 함께 가면요. 세계에서 제일 탑으로 갈 수 있고요. 멀리 행복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19년 동안 시장에서 많은 걸 느끼셨군요. 아, 예.